뒤돌리기는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더블 레이를 친다면 어떤 당점과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세게 치면 두께 실수를 하기 쉽고요 분리각이 커져서 짧게 실패하거나 회전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코너로 보내야 하는데 옆회전 양이 많으면 넘쳐서 실패할 수 있으므로 당점을 조금 올려서 옆회전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